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이틀년인가 그때 1년에 열두 절기 중에서 이파라는 절기가 들어왔습니다. 이파라는 것은 여름의 길목에 들어왔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름이 점점점점 시작할 거야. 이런 절기를 이야기를 하죠. 저는 1년 중에서 여름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게 겨울입니다. 그래서 덩치는 이렇게 큰데 실제 저는 추위를 무지막지하게 싫어하죠. 여름에는 하여간 무조건 좋습니다. 땀을 뻘뻘 흘려도 좋고 햇빛을 파도 좋고 심지어 자동차를 타도 에어컨도 켜질 않습니다. 그만큼 저는 여름을 좋아하죠.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체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겨울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봄을 좋아한다는 사람 또 가을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침에 힘이 나고 활력이 넘쳐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저녁에 해주고 나면 좋아진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체질적인 특징이죠. 그걸 옛날에 동의수세보건이라는 책에는 이재마 선생께서 사람의 사상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또 이야기해 놓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책을 보니까 사상이 8상으로 바뀌고 또 8상이 12상, 12상이 또 24상, 24상이 또 36상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상이 늘어나는 그런 것도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6상, 24상 이까지 알라고 그러면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최소 4상 정도 사람의 체질을 4개 정도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걸 크게 분류할 때 어떻게 하느냐? 봄 체질, 여름 체질, 가을 체질, 겨울 체질 이런 식으로 4개로 분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먹는 음식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입는 옷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의 환경, 그걸 우리는 이제 풍수라고도 또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하면서 기준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뭘 하더라도 이제 기준점이 있어야 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시작할 거야. 저기서부터 저렇게 저렇게 시작할 거야 하는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없게 되면 여러분들 바다에 배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출발해가지고 미국 LA까지 간다. 그러면 기준점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절로 간다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배가 진행을 하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평양 한 판에서 태평양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동해 앞바다에서 기준점을 가지지 않고 거기서 뺑뺑뺑 돌다 보면 어떻게 되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기름 떨어지고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결국 이제 바다에서 난파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체질도 기준점을 우리가 잡는 게 좋다. 그런데 그게 24상이나 36상처럼 아주 세밀하고 굉장히 정밀하게 잡는 것도 물론 좋지만 최소 봄 체질, 여름 체질, 가을 체질, 겨울 체질 이 정도 4개 정도로만 잡아도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을 선택을 하든 뭘 선택을 하든 여러분들이 이제 훨씬 더 좀 전명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어디서 배워? 이러는데 저희들 여기 홈페이지 이게 이제 저희들 회사 홈페이지입니다. 윙킹.co.kr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없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제 개인 유튜브 제 개인 유튜브나 아니면 황세란 박사 개인 뭐 이 저기 그 사이트들 이제 그런 대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네 유튜브에는 뭐 어떤 게 있어?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번 영상을 이거는 이제 체질 보는 거죠. 체질 보기 위해서 이제 제가 잠깐 해놨는데 여기 한번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면 이제 여기에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뭐 까맣고 하얗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우리가 봄을 상징하는 거. 여름. 이제 봄을 상징하는 거는 파란색입니다. 여름을 상징하는 거는 푸드색이에요. 그 다음에 토. 땅을 상징하는 거는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가을을 상징하는 거는 하얀색입니다. 겨울을 상징하는 거는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다 생일을 가지고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기본적인 자기 색상이 나옵니다. 나는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하얀 거하고 까만 거 그 다음에 파란 거 이런 게 이제 골고루 섞여져 있어요. 여기에 하나 조금 아쉬운 게 빨간 게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이제 빨간 게 있으면 오색이 골고루 다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쉽다 하는 게 이제 여기에 조금 비칩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기서 빨간 걸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해운, 1년 운에서도 또 빨간 걸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운에서 아니면 이런 데서 이제 자기의 조화로운 색깔을 만나게 되면 그때 뭔가 이제 중화가 되고 뭔가 바란스가 맞아가지고 몸이 이제 점점점점 좋아진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어? 나 체계적으로 좀 공부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제 홈페이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채널을 가면 됩니다. 자 유튜브 채널을 이제 어떻게 찾느냐? 자 이게 이제 유튜브죠. 유튜브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 이름이 임한석이에요. 여기서 뭐 임한석 뭐 이렇게 이제 저희들 사이트 이름이 임한석 대표 황사람 박사 이제 이 사이트거든요. 이 사이트에 가게 되면 여기에 어만때만 영상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유튜브 채널 이름이 임한석 대표 황사람 박사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 이름을 그냥 써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박사가 아닙니다. 황사람 박사가 박사고 저는 그냥 저희들 회사의 대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기에 많이 이제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재생 목록 있죠. 재생 목록 보입니까? 자 여기에 이제 재생 목록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이제 묶어 놓은 거예요. 이 재생 목록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영상들을 묶어 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자 여기에 이제 뭐 아까 제가 저기 생년월일로 뭐 이거 보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싶어 그러면 요한에다가 이제 묶어 놨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그 줌 줌은 이제 비대면 화산 강의입니다. 줌으로 그 사람들을 물론 이제 줌으로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끝하면 이제 한 대여섯 명 여섯 명 보통 한 다섯 여섯 명 이렇게밖에 인원이 안 되죠. 이제 그런 교육도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줌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뭐든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안 배우고 세상에 내가 안 배우고 이건 다 알아. 내가 안 배우고 다 잘할 수 있어.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도록 여기에 이제 돼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가지는 거는 이제 술이 요즘 이제 막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게 이제 발효술 정류술 이제 그걸 이제 쭉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드는 거 그런 걸 이제 요한에도 이제 넣어놨습니다. 아침에 이제 여기 모자를 쓴 이유가 아침에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머리가 막 이러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머리가 별로 안 좋은데 근데 모자를 딱 써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깨끗하죠. 그래서 썼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목도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촬영하는 데가 좀 추워요. 지금은 이제 입하니까 여름이니까 이제 제가 목도리를 안 하는데 막 춥다 보니까 목이 계속 말을 하게 되니까 이제 목이 잘 가요. 그래서 제가 목도리를 즐겨 이걸 많이 이제 쓰고 그럽니다. 자 그럼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그걸 이제 찾는 거는 요짝에 있죠. 저희들 요 우리 회사 홈페이지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들 또 우리 회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막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똑같은 말을 계속 합니다. 하루에 뭐 하루에 뭐 50번 뭐 100번 뭐 이렇게 이제 똑같은 말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똑같은 말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저희들 그 동영상이 거의 한 1700개가 넘어요. 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나 질문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질문들이 어 이거 질문 괜찮은 질문이네 하면 한 달 이내로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답변을 전부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 거의 99%는 전부 동영상이 다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 나 그 저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뭐 물어보고 싶어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저희들 회사 홈페이지입니다. 행복한 발효 세상이라 가지고 어 저희들이 이제 주로 묻고 사는 거는 이제 이 발효 종자균 이걸 팔아가지고 먹고 삽니다. 어 그래 이제 어 요걸로 이제 어 요 묶고 사는데 어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음 자 요 끝물이 있죠. 여기 자 여기 요거 보입니까 요 아 이쪽이네요. 요쪽 요거 보입니까 자 요거 요거 보이죠. 요거 보입니까 자 요게 이제 인공지능이 요거 어 요게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그래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어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 한번 요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묻고 싶은 거 막 질문하고 이제 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질문도 조금 최소한의 예의는 갇혀가지고 해줬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질문을 하루에 그냥 한 50개씩 50개씩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안 나온다 어쩐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못 찾아서 그래요. 여기 잘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이 저희들이 지금 사용한 지가 거의 한 2년 정도 이제 코로나 오고 난 뒤부터 이제 이걸 계속 사용을 했거든요. 한 3년 정도 됐네. 코로나 조금 전에 직전에 저희들이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실제로 답변할 수 있는 게 5천 개가 넘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기준점을 저희 잡은 게 이제 만약에 20리터 기준으로 발효식초 만드는 걸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3리터 기준으로 발효식초를 만들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인공지능이 막 헷갈립니다. 우리는 이제 20리터 하고 그 다음에 2리터 기준으로 이제 모든 레시피를 만들어 놨는데 나 8리터 기준으로 대답해줘. 뭘 해줘. 이렇게 하면 인공지능이 막 헷갈려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건접하게 대답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여기서 이제 대답이 안 된 거는 저희들이 보고 어? 이거 인공지능이 잘 모르는 거구나 하면 인공지능을 가르켜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보통 이제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정도 뭐 길면 한 2주 정도 이제 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인공지능을 가르켜가지고 인공지능이 여러분한테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문자로 이렇게 답변을 또 해주도록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너무나 개인적인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저희들이 좀 자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까지 전부 다 하다 보면 인원이 이제 그 여기 황사람 박사 정도 수준되는 사람이 100명이 있어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비율을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는 거 또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거 이제 또 용어는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으면 뭐든 공부할 수 있고 마음만 있으면 뭐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다 발효어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 체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 말고도 이제 저희들 거 말고도 유튜브에 보면 막 비리빌 영상들이 다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 다 학습이라는 이제 그런 큰 주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제가 이제 자전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책 하나 샀습니다. 자전거 정비 및 수리 이래가지고 이 안에 이제 그 막 그림 같은 게 이렇게 좀 되게 많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수로 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도 물론 자전거 정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자전거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바퀴 안에 타이어하고 뭐 이런 튜브 교환하는 거 교체하는 거 아니면 이제 브레이크 패드 이거 교환하고 교체하는 거 뭐 그 다음에 페달 교환하고 교체하는 거 뭐 하여간 이렇게 몇 가지 구조가 있잖아요. 자전거는 100년 동안 그 기본적인 디자인이 안 바뀐 또 이 물건이라고 해도 물건입니다. 그게 100년 동안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전적이면서도 그리고 또 우리 생활에 꼭 또 필요한 그거죠. 물론 이제 나 자전거 타는 거 싫어 뭐 이러면 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요즘 이제 자전거 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 뭐 자전거 제대로 된 거 사려니까 뭐 몇백만 원에다가 그리고 또 심지어 뭐 몇천만 원짜리 자전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까진 건 이제 못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요렇게 조금 뭐 이렇게 내놓은 거 있잖아요. 뭐 좀 타다가 내놓은 거 이제 그런 거는 보면 꼭 타이어가 엉망입니다. 타이어 엉망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 엉망 뭐 이러는데 그걸 또 타이어 방에 자전거 수리점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부 또 이 돈이죠. 그거 이거 다 합하면 차라리 세 개 사는 게 낫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정비하는 걸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부품 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타이어 하고 튜브 교체하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다른 것도 안장 교체하는 것도 공부를 했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발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뭐 발효 음식 먹으면 좋아. 뭐 먹으면 좋아.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게 좋아. 제가 좋아.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익을 보게 됩니다. 뭐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죠. 가만히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가지고 여러분이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뭐 눈튀이로 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옆에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못 먹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발효 그거 쉽다 그러는데 어렵진 않아요. 이제 어렵진 않은데 약간의 체계적인 그런 공부가 꼭 필요한 게 발효 기술입니다. 이제 발효도 사실은 자전거 정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전거 정비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되잖아요. 발효도 이제 미생물을 딱 넣게 미생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일정한 온도와 시간 뒤에는 이렇게 딱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가하고 비슷하다. 단 이제 자전거나 이런 거는 생명이 없죠. 근데 이제 미생물은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또 얘들도 일 안 합니다. 생명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뭐 식초를 만든다. 내가 뭐 발효 장아찌를 만든다. 그 다음에 저희들 균을 사용해서 이제 청국장을 만든다. 뭐 이렇게 할 때 이런다고 되겠나. 이런다고 되겠나. 그러면서 여러분 발효를 해보십시오. 반드시 안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이 말한 대로 여러분이 원한 대로 반드시 발효가 안 됩니다. 신기합니다. 그게. 근데 이 발효해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 우리 큰애가 좀 이렇게 그게 있으면 좋겠어. 우리 남편이 좋았으면 좋겠어.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또 됩니다. 이거는 또 희한한 게 또 발효입니다. 그리고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을 뿐이지. 지금 여기 보이죠. 이것도 미생물이. 미생물입니다. 저희들 유원 플러스 균 안에 들어가 있는 미생물인데 이름이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다 모녀입니다. 저는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다 모녀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고 읽으려니까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거 보려고 하면 돋보기를 가지고 돋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미생물이 작을 뿐이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대충 미생물들을 구박하게 되면 당연히 지도 일을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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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